돌아가면서 마무리 인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끝곡 박지윤의 나무가 되는 꿈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FTR님들도 너무 감사했고요. 티즈가 중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하게 나나요? 음~~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쁘게 저 달아나 그곳에 어딘가로 떠오를 거야 이쁘게 저 달아나 영원의 밤을 길어 나도 해줄 거야 이 모든 순간을 꿈이 너와 나를 느껴줄 거야 무엇을 하라고 생각해 함께 했어요 그곳으로 일을 걸고 그곳에서 인사해 두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것 그곳에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